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도둑놈 시리즈 2권 2권이 2월 13일 날 2권 3권이 동시에 발간이 됩니다. 지난 1월 14일 날 도둑놈들 1권이 발간이 되고 여러분께서 조금 시간이나 이렇게 재원을 투입하셔가지고 2022년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다룬 2권을 구매도 해 주시고 주변에 또 널리 알려주시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해서 순항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니까 아마 여기에 연구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주시게 되면 그러면 다른 부분들을 의논해 가지고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지금 단연코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공정선거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결정될 것인가 그 사람이 주도해 가지고 2024년도 총선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아마 비전 발표 모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국힘당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월 7일 당대표 선거 비전 발표에서 수도권 탈환으로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목이 1위가 사퇴하는 것을 봤나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참 앞으로 어떻게 이런 당대표 경선이 진행될까라는 부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당 내뿐만 아니고 당 외부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에 있는 이른바 k-포팅에 넘기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또 국민의힘에 아주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부 그런 책임당원들은 전국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만은 공정경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국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분들은 지금 단식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6, 7인 정도의 비대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당대표 경선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겼단 말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주변에 아주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일을 밀어붙일 때는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제가 생각한 것은 당대표 경선을 관리하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당 내외에 그렇게 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명분이 별로 없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그동안 보여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굳이 키를 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경선을 의뢰한 것은 아무래도 그쪽에서 뭔가 기대하는 바 그 기대하는 바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대표 결정 과정에서 당대표 경선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자신을 좀 밀어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 시민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과정만은 좀 이렇게 공정하고 올바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진석 씨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신들이 미는 국민의힘의 주류 가운데 일부가 미는 그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경선을 관리하는 측으로부터 협력이나 협조를 얻어낼 그런 의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경선관리를 맡기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예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는 그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순항을 할 걸로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순천 무슨 당협위원장인 천하람이라는 이름도 뜻도 보지 못한 친구가 무슨 사미가 되고 당내 기반이 전혀 없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안철수 씨에 대한 호불호는 아주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처럼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사업가로서 능력이 있었지만 그런데 뭐 1위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좀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 그렇게 생각이 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든지 그런 데서 그동안 지켜봤던 것처럼 자신들이 믿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을 맞사지 않은 뭐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론조작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증거가 있냐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그걸 대일 수가 없죠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 사람들끼리 쑥득쑥득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이 보시면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 지금 여론조작이나 여론마사지를 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안철수 씨를 당대표로 만들 그런 요량인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대표 선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여론결과에 맞춰서 결과를 제조생산 유통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사실은 아닙니다만 이게 그냥 안철수를 그냥 당대표로 만들고 중간에 좀 가다가 찬 사람이 기권하면서 안철수 지지순 을 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진석 씨를 비롯한 그런 당 지도부가 심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국민의힘 의 당대표 경선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지사 참 채웅지 마란 말이 있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지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 글쎄요 그게 당원들이 그런 선택을 내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당원들이 진짜 내린 득표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보게 되면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 하고 관계없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제조생산 유통하는 그런 체력들이 있잖아요 꼭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올바른 길 정도를 걷지 않기 때문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시간 전에 페이스북 에서 약간 절제된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책임당원들의 반대가 저렇게 심한데 무리하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밀어붙일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안철수를 뜨게 만들고 안철수가 떴다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뜨게 만들고라는 뭔가 주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세력들이 안철수를 붕 뜨게 만들고 천하람이란 사람을 뜨게 만드는 어떤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동네와 친한지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이거는 선거 사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자들이 어떤 정치 세력과 유착되어 있는지를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어리석은 자들의 말로를 또 봅니다 도처의 천하의 도동놈들이 투성입니다 선거 결과를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생산 제조하는 대한조작국의 실상을 또 한 번 실시간 방송으로 확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주 절제된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아주 절제된 글이라는 것이 절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쓴 거죠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진석 씨가 기대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 사실 정권을 탈취하는 것 이런 것에서 보면 우파 정치인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동네에 훈련받은 친구들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진석 씨라든지 그런 사람들 주호영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무총장이 김석기입니까 경찰 출신이죠 그런 사람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죠 이것이 2024년 총선과도 연결되고 또 현재 근력과 미래 근력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세상에 사소한 일이 없는 겁니다 사소한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간 이렇게 기우뚱하게 되는 계기도 유승민 씨나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이제 어려움을 맞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권력이란 것도 양날의 칼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조심조심 이렇게 운영을 해 가야 되고 인생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생사도 차라리 지금 와 생각해 보면 나경원 씨를 그냥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고 그렇게 이면에서 뭔가를 했으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국힘당의 당내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당대표 경선 과정을 중앙선거관림에 위탁했던 국힘당의 현재 주류 핵심부들의 생각과 달리 당대표 경선이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천하람이란 젊은 친구가 뜨고 안철수가 이런 당내 기반이 젊은 안철수가 뜨는 것은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냄새가 참 많이 풍긴다 그러면 과연 국힘당의 당 주도부가 예상했던 것처럼 당대표 경선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 줄 거냐 이야기죠 어쩌면 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참 제 입에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다 선거 결과를 제조 생산 유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면 참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제조 생산 유통하는 거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그냥 공산품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런 것을 밟은 세곤을 해가지고 고치지 않고 고친다는 것은 정의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을 뭐죠? 그냥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상응하는 비용을 치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이든 단체든 간에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옳은 길을 가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소한 게 아닙니다 당대표 경선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뒤를 되돌아보면 그 사건이 결정적이었구나 그렇게 회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며칠째 계속해서 다루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의 순항 과정에서 난항이든 순항이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